이거 먹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. 이게 앉아서 식사용으로 계속 이렇게 먹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. 이게 또 갑자기 싼 게 아니잖아요. 이거 싸지. 이거. 이거예요? 이거? 이거 싸지. 이거 싸지. 우리 손 와서 싸웠지. 우리가 지금 이거 마음먹고 먹을 제끼면 우리 여기. 진짜 문자다. 양심껏 먹을 거. 어머니 집이 문 닫아. 파산 이유가 식대였단 말이야. 그렇지요. 우리 식대. 우리 식대. 이번 회차가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수도 있어요. 먹먹는 것도 싫어. 저놈들이 잘했다고. 야 이 팀한테 없다 이제 이거. 아이 이거 또 한 번 더 하면 없어. 팀 없어 여기서. 잡자를 하나부터 시키겠어. 메뉴가. 아 메뉴가 메뉴인 만큼. 서장님. 네. 저 이거 중자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. 네 대자 같은 중자. 네. 뭐 하자고. 네. 작업하고 있으니까. 어 그래요?